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기보단 여유롭게 낮잠을 자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60년생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이 초조해진다. 72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된다. 84년생 먼 거리에 친구를 만나려 하거나 연락이 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가족 간의 갈등으로 하루가 힘들다. 61년생 하루의 시작은 좋으나 갈수록 어려우니 침착해라. 73년생 가머니서를 듣지 마라. 85년생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62년생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루기가 어렵다. 74년생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컨디션을 잘 유지해라. 86년생 자극적인 음식에 주의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다. 63년생 무리한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신중해라. 75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87년생 마음이 불안하니 매사를 소극적으로 행동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비리로 생기는 재물을 조심하고 탐내지 마라. 64년생 꾀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하리라. 76년생 지름길은 따로 없을 것이니 계획대로 실행해라. 88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주변의 의견을 듣고서 해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를 할 것이다. 65년생 남의 것을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라. 77년생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89년생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빛나겠다. 66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78년생 복잡한 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니 우선 휴식 시간을 가져라. 90년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자세를 낮추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훤해질 것이다. 67년생 주위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79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을 정리해라. 91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세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6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남과 다투지 마라. 80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이룰 수 있다. 92년생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니 좋은 결과가 있겠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69년생 여행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81년생 사람을 믿지 마라.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하다. 93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처음에는 순조로우나 나중이 불길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70년생 스스로 모든 것을 직접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82년생 잘 알지 못하는 일은 삼가라. 94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지나친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준다. 71년생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목표를 낮추어라. 83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95년생 너무 높은 곳만 바라니 이루지 못한다. 60년생